경또야, 오늘은 마미롱 레그 변신하는 게임 2탄이야 2탄 어? 그런데 우리 저번에 많이 찾지 않았어?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저번에도 엄청 많이 찾긴 했지만 새로운 마미롱 레그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어디 볼까? 엄청나게 많은 마미롱 레그가 있는데 그 중에 신기한 게 이런 소닉 마미롱 레그도 있고 오, 눈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광대도 있고 무서운 애들 엄청 많아 빨리 찾아보자 알겠어, 빨리 찾아보자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찾아볼까?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내 느낌이 이쪽으로 강하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겠다 시프트 누르면 달릴 수 있던 거 기억나지? 어! 자, 그러면 이쪽 문으로 가보자 그래 실례합니다 어? 어, 저기 가방이 있는데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어, 여긴 막아져 있어 그러게, 손으로 터치 되나? 아, 이거 안 되네? 이쪽에 가볼까? 그래, 이쪽으로 가보자 이런 데 다 곳곳에 찾아봐야 돼 어, 여기였어, 민토야 어, 이쪽으로 가면은 어, 있다, 있다 공간이 있었는데 어, 가방이다 가방 꾹 누르면 돼요 내 거야! 방해하지 마! 알았어, 먼저 내가 먼저 이거 둘 다 못 집어? 한 명이 먼저 집어야 돼 아차! 천천히 서로 사이좋게 집으세요 이거는 뭘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이거 핀과 제이크의 핀이가? 어, 그러니까 뭐야, 어딨지? 핀과 제이크 어딨지? 어, 여기 있다 핀과 제이크야 짠! 우와! 핀이야, 핀 제이크를 찾아야 돼 어, 근데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큰일 났다 어, 난 그냥 나가야겠다 아니, 이럴수가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핀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자, 그럼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고 어, 재밌네 그럼 제이크는 어디 있는 거야? 제이크도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다 이것저것 찾아보자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것도 있어 뭐야, 키보드? 우와,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린다 등급이 엄청 높은 앤가? 다 먹었니? 아, 먹었어 아니! 제나야, 제나 제나? 아, 그래서 컴퓨터 앞에 있었구나 안돼 자, 제나로 변신해서 경토를 해킹하겠습니다 안돼, 내 거 해킹하지마 제나가 어딨지? 잘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제나 자, 경토 아이디를 해킹해볼까? 안돼, 이러지 마세요 비밀번호가 어디 보자 어, 너무 무서워 해킹할 것 같아 자, 민토 거를 해킹하겠습니다 안돼, 제나 요즘 해킹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 뒤에 탈모났어 안돼, 뒤에 빵꾸 났어 젊은 나이에 탈모라니 아주 슬프군 근데 몸이 개미 같은데 아, 안 나가자 이런 어쩔 수 없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게요 휴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봤고 다시 밖으로 나가자 그래 방금 이쪽으로 갔거든 이쪽 길은 다 찾았고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에 어, 여기에 왠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문을 열고요 어, 뭐야 우리 장난감이 다 여기 있었잖아 어, 여기 있다 팔 장난감 슈슈슈슈슈슈 어, 새로운 곳으로 순간이동했어 어, 경토야 이 문으로 와봐 여기 뭐야? 어, 비밀 공간인가? 아니 이게 뭐야 이거 톱이야 톱 어, 무서워 어, 와 톱을 얻었어 아니 이걸로 뭘 자르는 건가 봐 우와 뭐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자고 윙 윙 뭐야 이거 어디야 쓰는 거지? 이쪽 문도 열어볼게요 아니야 여기 잘못 왔어 왔던 곳이야 적대야 어디 있어 사라졌어 여기에 공간이 있어 어, 일로 가보자 어, 톱 조심해 무서워 여기는 뭐가 있을까? 어 어, 여기 컴퓨터 아니고 어,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이게 뭐야 어, 스파이더맨 티셔츠가 있는데? 그렇다면 설마? 설마 슈퍼 히어로로 변신할 수 있는? 아니 어, 뭐야 사진이 안 떠 어디 보자 어, 여기 있다 스파이더맨 마미롱 레그 우와 어, 변신이 안 돼요 어, 뭐야 나 왜 변신이 안 되지? 렉 걸렸나 봐 어, 됐다 됐다 자, 거미줄을 뿜어볼게 하하하하 거미줄 스킬 없나요? 슉슉 하하하하 스파이더맨이 돼버렸네 여기는 다 찾은 것 같지? 어, 여기는 뭐 없네? 여기 별거 없잖아 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다른 데로 갑시다 경두야 같이 가 어, 여기 방이 또 있어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오, 생각보다 넓은데 어, 뭐야 여기 뉴비 아니야? 뉴비? 뉴비 빠르네? 딱 봐도 뉴비 마미롱 레그다 잠깐 이거 토브로 잘라지나? 으아 으아 아니 토브로 이게 왜 안 잘라져? 으아 엄청 강력하네 돌아서 가자 어쩔 수가 없다 그래 뛰어 오, 뭐야 여기 또 엄청 넓어 오 여기에 뭔가 한두 개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뭐 있다 퀴즈 어, 이거 19 아니야? 9 더하기 10은 19 100 더하기 0은 100이요 100이요 너무 쉬운데? 하하하 뭐야, 잠깐만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장난해? 응, 원래 수학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1로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어, 아니 내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어 안돼 어, 아니 뭐야 얘 하하하 뭐야 아니, 발디 선생님? 아, 수학 선생님이었어 어, 아니 뭐야 컴퓨터가 오르 걸리더니 이게 생겼네? 아니, 나 발디의 수학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지 어쨌든 발디 마미롱 레그도 획득 얻었다 새로운 것도 한번 찾아보자 왠지 이 천장 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나요? 어,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보자 그래 뭐야, 안 들어가지잖아 어, 뭐야 비밀 공간이 있었어 비밀 공간? 자,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보자 어, 뭔가 있다 아, 얘 뭐야 이 친구야 친구야 나 밀지마 친구야 나 밀지마 야, 나 밀지마 어, 쟤 힘이 엄청 좋네 따라가보자 어, 그래 어, 파워가 엄청났어 어, 여기 엄청 많네 아, 여기 거기였어 아, 여기 여기 뉴비 여기 있었네 형두야 너가 먼저 먹어 내가 먼저 먹어볼까? 이 친구는 여기서 자고 있잖아 넌 무섭지도 않니? 이런 무서운 공장에서 꿀잠을 자고 있다니 어, 뉴비가 아닌데? 뉴비가 아니라고? 잠깐 나도 먹어볼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라고? 어, 뭐야 이거 좀비 아니야 좀비 마미롱 레그 좀비 마미롱 레그 얘는 등급이 어디 있죠? 어, 여기 있다 어, 무서워 아, 너무 커 아, 머리에 뇌가 보여 안돼 아, 너무 징그러워서 바로 변신해제 빨리 탈출하자 가자 경두야 다리 안 아파? 계속 움직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텔레포트 기능을 써보자 아, 차차 맞다 텔레포트 기능이 있었지 이거를 누르면 텔레포트 할 수 있어 어디 보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지역으로 한번 순간이동 해볼까? 그래, 여기서 만나자 자, 이쪽으로 순간이동 아우 편해 새로운 지역으로 왔어 오 여기는 한두 개쯤 그냥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빛나는데? 어, 저기 뭐야 어, 저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 아, 나 알 것 같아 여기 밟고 핍부터 눌러서 점프 오 아하, 점프면 많이 해봤지롱 아 너무 움직이는 게 힘들다 아, 경두 빠른데 아자자자자자 어, 거의 다 왔어 형, 자, 형, 자 아니, 이게 뭐야 티셔츠 아니야? 티셔츠? 자, 획득 어, 뭐야 박사님? 의사인가? 아니, 멀쩡한 사람으로 변신하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어, 어, 어 마미롱 레그에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상해 머리 왜 이래 요즘 최신 유행하는 컷인가? 어, 저기 위에도 뭐 있어 어? 저 소닉 아니야, 소닉 그렇다면 소닉 친구 이쪽 밟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오, 잠깐 뭐야 이거, 잠깐 나 엄청 무서운 거 봤어, 경두야 뭐야? 어, 어 어, 또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얼굴 안에 허기허기가 있어요 아악 얼굴 안에 허기허기가 있어 어휴, 진짜 무섭다 아, 무서워 어, 일단 이쪽으로 가자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안 되겠다 키 큰 선생님으로 변신해야겠어 짠 이렇게 변신해서 점프하면 돼요 아, 밀지마 못 먹었어 혁재야, 너가 먼저 먹어 어떻게 봐 잠깐 한 명이 아 됐다 됐다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먼저 먹을게 자 이렇게 먹었어요 오 좋아 귀여운 소닉 친구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소닉처럼 엄청 빠른 애야 얘도 오 빨간색 아 시프트 누르기 엄청 빨라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비밀의 공간이 있나본데 오 열렸다 한번 들어가볼까 뭐야 이거 유령 아니야? 유령이다 유령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 친구하자 얘도 잡는 거야 근데 얘는 계속 움직여 어떻게 잡지? 한번 누르면 돼 고스트 마미롱 레그 유령 마미롱 레그 이렇게 생겼어 공중으로 이게 뭐야 무서워 여기도 비밀의 문이 있네 이거 열어볼까 열렸다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보자 아 근데 떨어졌어 형두야 다시 눌러보 알겠어 안에 다시 들어가보자 그래 여기 조심해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 이거는 뭐야? 에잉? 뭐야 이거 어 왜 왜 왜 저기 위에 어 찾았다 저게 뭐야 점프 어떻게 가지? 아 또 떨어졌어 시프트 누르고 점프 이쪽으로 갔다가 점프 어려운데? 시프트 누르고 점프할 필요 없습니다 키가 크면 그냥 여기서도 되거든요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어 너무 징그러운데? 변신해볼게 어 어디 있었지 분명 찾았는데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뇌 아니야 뇌? 어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엄마인가 봐 어 엄마라고? 마미롱 레그 엄마야? 그런 것 같은데 내 머리가 머리가 난 뇌인 줄 알았어 뇌 어 문 열어주세요 아 안 나가죠 이런 어 빨리 탈출해야지 휴 저쪽에도 문이 있다 문 되게 많네 여기 이쪽 어 여기는 뭐야 어 이건 방사능? 어 어 이거 굴깍굴깍굴깍 괴물이 되겠어 안 돼 방사능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 마미롱 레그가 되어버렸어 무서운데 어딨지 마미롱 레그 눈 튀어나온 마미롱 레그 짜잔 아니 뭐야 손이 하나 더 있어 방사능 때문에 이렇게 이상해졌어 방사능을 먹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이상해진 거야? 으 이상해 아아 어 어 탈출해야 돼 여긴 어디로 가는 거지? 탈출해 경두야 어 또 새로운 구역에 와버렸어 여기 열고 어 사이보그 뭐야 이거 최종 보스야? 잠깐 변신 와 어 이상해 띠리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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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모든 걸 다 부시겠습니다 아아 허기허기가 이상해졌어 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경두야 1위어버 어 왜 그래? 여기에도 아이템이 있어 뭐야 이거 어 무슨 노란색이랑 검정색 이거 뭐지?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어 이거 설마 피카츄 백만 볼트를 쓸 수 있는 피카츄 허기허기가 돼버렸잖아 어 뭐야 나 렉 걸렸어 어 어 뭐야 새로운 공간으로 으아악 어 어 뭐야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 여기로 다시 돌아왔잖아 우린 여러분들 그 비밀의 공간이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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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